히우우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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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빨리 머리좀 쳐봐 앞에가 안빠져 왜 안빠지지 아이씨 음 유다치 컨트롤이 좀 안됐어요 차뱅장님 어서와요 차뱅장님 감사합니다 아 오실께 감사합니다 펭카님 감사해요 야 뭔데 이건 야 너 키링이 안보여 야 안보여 이거 아 뭐야 이거 어려운데요 2판 좀 어려운데요 약간 쭈쿠 약간 쭈쿠요미 뭘 깰 수 있을까 야 매혹매혹 야 매혹매혹 아 위기다 씨 수은띠 안산냐? 아 짜증나네 씨 아 뒤로 물르기 야야야야야야 죽여 씨발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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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여 죽여 야 가보게 누가 이기나 해보게 아니 좀 빨리 좀 가 왜이렇게 느려 키패드 바른 속도가 그거 말고 씨X야 이거 아 저거 씨X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뭐하는데 아 아 아니 형님 아 아 오른쪽으로 밀었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밀었어 오른쪽으로 가도 한 칸만 남기면 돼요 됐어 그 다음 밑으로 내리고 왼쪽 왼쪽 간 다음에 하다닥 올라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아 아 노래하면 그렇게 될까요 노래 네 해봐 에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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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매우고 1단계 했으니까 이거 답이 없어 아니 아니 그 손가락과 생각만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아 아 아 형님 네 진짜 오암마로 손 한번 부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로 나 진짜 시험공부하면서 보는데 안 걸렸어요 진짜 아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이게 내 문제인 거 같은데 키패드가 세 번 눌러야 앞으로 한 번 가요 키패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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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눌러야 여러분 앞으로 가요 세 번 눌러야 아 요 경학 아 아 훠 나 지금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멍청하게 한 곳만 파는 것도 진짜 멍청하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게 돌아갈 줄도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 깨달음을 얻었다 극도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거 한 곳에 꼬라 막으면 이 시간 낭비랑 아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 방금 전에 아 유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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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